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진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에 문제가 최근에 생겼어요. 저장을 하고 나면 원본이 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폰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할 때 제가 딱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만 그리는 걸 안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자른다.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쁜 부분만 자르는 것. 이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 밑에 얘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원본 복원 저장이라고 있는데 활성이 안 돼 있어요. 얘는 가로 세로가 적당하다 느껴가지고 얘가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거거든요. 자 나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해 볼게요. 이 사진을 얘를 눌렀어요. 자 떴죠. 이 복원이.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이너스 3.4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있는 게 얘가 자동한 거에요.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자동으로 자기가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자 저장을 했어. 근데 어? 나 이거 원했던 게 아니야. 원래대로 가고 싶다. 근데 원래 사진이 없잖아요. 자 원래 사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연필을 다시 누르고 원본 복원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두 취소하겠느냐? 네. 그러면 내가 찍었던 원래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찍었던 원래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원래 사진도 남아 있고 편집한 사진도 두 개다. 내가 저장을 하고 싶다. 할 때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얘를 움직였어요. 기울기를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3점이 있죠. 이 3점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파일로 저장이 뜨죠. 첫 번째 얘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가 볼게요. 자 두 개가 생겼죠. 얘는 두 번째 한 거. 얘는 원래 내가 찍은 사진.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자르기에 관한 것들을 해 볼게요. 연필 도구를 누르시고 편집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글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해 볼게요. 자르기를 표시해 이 표시는 어디나 다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얘가 노란 게 활성화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 기퉁 위에 있는 이걸 움직이셔도 되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위아래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가 뜯느냐 하면 여기서 뭐가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려요. 여기 반짝거리는 거는 이 가로 세로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여기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이거 회전이죠. 얘를 누르면 그냥 회전이 됩니다. 내가 사진을 다른 각도로 찍었을 때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찍긴 찍었으나 뭔가 오묘하게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난 여기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별로 못 찍었어. 그러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올려놓고 얘를 가지고 여기에다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너무 잘 찍었나 봐요. 프리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건데 가로 세로를 정한다. 자 그거는 여기 1대1 사이즈 그러면 정사각 모양이 되죠. 이때 내가 정사각 모양 안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크기를 만들 수 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본복원 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그 이미지 크기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 이미지가 되게 커요. 여기 보면 크기 변경이라고 돼 있죠. 세 번째 네 번째군요. 크기 변경 크기 변경을 보시면 원본이 이렇게 2250에 4000이 돼 있고 40% 줄일 수 있다. 20%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원본 크기가 이 정도면 한 30인치 텔레비전 그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보내실 수도 있겠으나 뭐 내가 여기 저장을 할 때 좀 이렇게 작게 해서 사진을 더 많이 저장하고 싶다 할 때는 이거를 변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작은 걸 해볼게요. 450, 800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원본이 살아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약간 지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미지 크기 변경을 하실 때 네 여기서 이제 이미지 크기 변경을 들어가면 이쪽에서 크기 변경을 할 때 기본으로 900에 1600 정도는 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로 하지 마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 그러면 세번째 얘가 됐죠. 여기 3점 상세정보 900 1650 아까의 거의 두배예요. 자 얘를 두번 클릭을 해볼게요. 안 깨졌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갤러리에 뭐가 많이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이럴 때 이걸 조정을 해주시면 많은 사진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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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